마침 여기로 지나가는 길에 변기막힘이 들어와가지고 타이밍이 이래 지나가는 길에 딱 끝도 끝나고 현대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아파트는 조금 이동만 오더라고 골 때려 가보자 애들이 뭐 단순히 막혔겠지만 특별한 거 아니겠지만 나 관통계라니까 내시게 한번 들고 가봤네 화장지랑 뭉쳐서 버리신 거예요? 네 뭐 패드 같은 거 버리신 거 아니시죠? 아니죠 예 뭐야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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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경기도 깨끗한데? 이거 봐 응 경기도 깨끗하잖아 배관이 막힌 거 같은데 이거? 배관이야 배관 응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봐봐 배관 막혔잖아 에이 배관이 막혔네 에이 배관은 우리 배관이 막힌 거에요? 예 일단은 여기 가지관이 막혔어요 배관 물차 있잖아요 변기 뜯어서 작업해야 되고요 이거는 비용이 좀 많이 나오죠 보시면 배관이에요 지금 물차 있잖아요 앞차 가지고 안 내려가는 배관 이게 주철배관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철로 만든 배관이에요 그러니까는 혹시 이래도 혹시 물티슈 같은 건 버려주지 않으세요? 네 안 있어요 아무튼 지금 어쨌든 배관이 막혀있어요 아 지금 이제 압이 차 가지고 안 내려가는 거에요 압이 왜 차있죠? 아니 이거 배관이 물이 차 있으니까 여기가 압이 차서 안 내려가는 거죠 변기는 이상이 없어요 배관이 막힌 거에요 보인거 아래 침에서 물 때문에 물 샌다고 하는거에요? 그렇죠 물이 차 있으니까 네 지금 물이 차 있으니까 아마 이게 꽉 찼을 때 보시면 여기서 공사를 한번 했네 보시면 똑같아요 구조가 아래칭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래칭에서도 이게 주철관이에요 철관 이거 오버월간에 해놓은 거 같은데 이것도 예전에 공사했네요 이제 못 두르니까 지금 여기가 막혀있는 거에요 고객님 아래 배관에 고객님 때 배관이 이거 아래칭이 똑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배관이 지금 고객님 막혀있는 배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차니까 여기서 물이 떨어지는 거죠 아래칭에서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지금 3층도 예전에 자주 막혀가지고 PV 시간으로 교체를 했네요 예 여기도 고객님 들어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? 저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? 아 그래요 저는 아 왜냐하면 이거 변기가 막힌 게 아니고 배관이 막힌 거예요 변기 뜯고 작업을 해야 돼요 예 변기 뜯고 변기 뜯고 배관을 뚫어야 돼요 단순히 변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지금 내시경 변기에서 넣는데 지금 배관이 막혀있는 거예요 여기 변기 뜯어야 돼요 여기 변기 뜯어도 뚫을 수 있으면 뚫는 거죠?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해주세요 네네네 작업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잠깐만 변기 뜯으니깐 물이 잘 내려가잖아요 나 양말 잡혔다 나 운동할 거야 심.. 나 물 구워있잖아 물 구워있잖아 물 구워있잖아 물 차있잖아 야구 와 제발.. 간단하게 막혔어야지.. 저 아내가 막히면 큰일 났는데? 2층이지? 2층 뚫어뽕 말고 다른걸로 뚫어놓으면 어떡하나? 혹시 머리카락이나 이런것도 다 버리셨네요? 머리카락이요? 청소한거 여기다가.. 청소기 혹시 청소하셨어요? 청소기 청소하셨죠? 네.. 보면.. 여기도 꽉 막히는거에요.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똥하고 화장지가 다 막힌거에요 이게 철관이라서..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에 녹슬러지가 옛날관이라서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다 걸려요 아까 처음 놔뒀을때 물 건드리니까 뿌여져서 그러는데 이만큼 뭉치가.. 화장지하고.. 이제 못나가니까.. 이게 머리카락 다.. 이거 보이시죠? 머리카락 돼가지고.. 보이시죠? 이거부터 여기서 막히는거고 막히는거고.. 봐.. 일단 머리카락이 있고 여기 끝에 막혀있네.. 자 뚫어라.. 잠깐만.. 네.. 뚫어랄께요 자.. 한 번.. 아.. 아.. 부가 엄청 많네.. 아.. 아.. 어? 쉽게 안 뚫리는 게 또? 부가 엄청 많네 오케이 빨리 나가라 지금 아직도 막혔지? 이게 하루이터 막힌 게 아니에요 고객님 보시면 일부분만 소통된 거예요 이게 지금 뭘로 보이세요? 직각이요? 이거 다 화장지예요 화장지가 물이 머금어있잖아요 그건 돌처럼 딱딱해요 이거 하루이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래됐어요 앞으로 화장지도 됐었으면 버리지 마세요 와 지금 이거 안이 꽉 막혀 있잖아요 저거 다 털어내야 돼요 지금 이 사이로만 물이 빠진 거예요 그럼 저게 일단 믹시 좀 해보고 약간.. 와 지금 봐 이거 머리카락 한 게 있는 거 봐 이거 봐!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잠깐만 잠깐만 이거 끊어야 돼 저기 안갑같이 칼 여기 노란 가위 가져와요? 그거 노란 가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잠깐만 밑에 가서? 네 문 열고 저기 차키 차키 가져와요 차키 잠깐만 노란 가위 어디 있는 줄 알아요? 가방에.. 차키 어디 있나? 아니.. 노란 가위 어디 있는 줄 알아요? 뒷문 열면 있어요 뒷문 뒤에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야 돼 아니 가방에도 있긴 해요 거기 샤프트 가방 알죠? 이거 이건 오래됐다 다 썩었네 썩었어 물티쉬가 머리카락을 많이 버리셨는데 청소하시고 여기다 많이 버리셨네 응 응 태워서 찍어 태워서 찍어 태워서 네 동의상으로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네 돌려 응 또 머리카락 당견나 봐야지 또 머리카락 당견나 봐야지 너 잘 안 나가잖아 잠깐만 안 나가잖아 아 잠깐만 아 됐다 엣 그만 이거 완전 터널이다 터널 이거 좀 짧아가지고 물을 틀면서 해야지 물을 틀면서 물을 틀고 물을 틀고 물을 틀고 물을 틀고 물튀씨가 말렸다 이거는 넣은지 얼마 안 됐는데? 색깔이?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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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knee 깜짝 nice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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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샤옥이.. 아.. 샤옥이 일로 안 가지 오케이 어 됐잖아 아래가 떨어져야 돼 저거는 옆집에서 오는 거 여기가 떨어지는 데고 이건 옆집에서 오는 거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쪽 세대에서 어 여기 옆집에서 오는 거 자 빼볼게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아래로 들어갔잖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갔지 아래로 오케이 됐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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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만 돌려주면 되고 오케이 됐어 이거는 저 옆집에서 오는 거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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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동관 잘 안 들어간다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아래로 떨어져야 되니까 자 마지막 자 오케이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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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부는 아마 덜 걸릴거예요 왜냐면 거치면은 갈아 냈으니까 녹 올라온 거를 이게 다 녹슬러지예요 뭔지 아시겠죠? 네 이런 게 다 녹슬러지라고요 저기 다 불어나게 녹이에요 오케이 이 자체가 면이 거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나 절대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관 자체가 그러니까 안그러면 관교체를 해야 돼요 오케이 잘나가네 잘 된거죠? 네 잘 내려갑니다 이제 다음번에 슐 tutaj 슐 슲 됐어, 잠깐, 잠깐. 한번 헹구고. 그것도 늦게 해야지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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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새해 복무하러 오세요. 건강하시고